안녕하세요. 김샘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중국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귀가 빨리 트이게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또는 카톡으로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귀를 열게 하는 방법, 귀가 트이게 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하나의 참거사항으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되겠죠. 동영상이나 드라마, 뉴스 또는 시트콤으로 많이 중국어를 공부하라는 것이 되겠죠. 왜냐, 평상시 중국 사람들의 대화는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재에 딸려있는 또는 시험 칠 때 들려주는 그런 시디의 발음은 아니거든요. 그런 억양으로 말음하지도 않고 그런 느릿느릿한 속도로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평상시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중국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칠파라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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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매치야 이런 식으로 빨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화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본인의 말하는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거죠. 본인의 말하는 속도도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속도가 빨라져야만이 상대방이 빨리 얘기하는 소리도 들린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당연히 숙달이 되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방법은 예를 들면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일단 단어를 먼저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단어를 얘기하고 있으며 학생이 한국어로 그 뜻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단어를 조금 확충해서 구로 얘기해드립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거 듣고 그 뜻을 한국어로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문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학생이 마찬가지로 듣고 그것을 한국어로 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또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위를 배우고 있어. 그럼 제가 한유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은 중국어. 슈시 한유 라고 얘기하면 학생은 중국어를 공부한다. 다음에 제가 워만 도 슈시 한유 라고 얘기하면 학생은 우리는 모두 중국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답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속도 좀 더 빨리 해주게 됩니다. 한유, 슈시 한유, 워만 도 슈시 한유, 워만 도 슈시 한유, 슈시 한유. 이렇게 빨리빨리 속도를 얘기해줍니다. 그럼 학생도 그거 듣고 중국어, 중국어로 공부한다. 우리 모두 중국어로 공부한다. 이렇게 답이 그때그때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거꾸로 제가 한국어를 얘기하고 학생이 중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국어, 그럼 학생이 한유.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다. 그럼 학생이 바로 슈시 한유 라고 답을 해야 되고 제가 그들은 모두 중국어를 공부한다. 그럼 학생이 타만 도 슈시 한유 라고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속도를 점차점차 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빠른 속도에 맞춰서 학생이 그때그때 듣고 나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공부, 어학 지식이 쌓이고 어느 정도 어휘략이 쌓이고 배우고 나서는 배웠던 교재를 제시문으로 생각하고 교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중국어로 질문하면 그럼 학생이 중국어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 연습한 결과 보편적으로는 제 경험상 한 6, 7개월이면 웬만큼의 듣기가 다 가능한 거죠. 웬만큼의 중국에 가서 살 때 필요한 중국어는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하니까 좀 잘하는 학생은 듣기 시험에서, HSK 듣기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 90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좀 못해도 6, 70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듣기가 가능한다는 거죠. 자랑이 아니라 즉 듣기가 가능한다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정리하면 제가 중국어 하면 학생이 한국어 하고 제가 한국어 하면 학생이 중국어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속도가 점차 점차 빨라진다는 빨라 빨라 지어서 우리도 학생이 한국어 하면 학생이 중국어 하고 이렇게 속도를 점차 빨리빨리 해서 듣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 그러면 학생이 귀가 서서히 하나 둘씩 트이게 되는 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건이 학생이 아는 어휘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볼 때 본인이 알고 있는 배웠던 어휘 중에서의 일부분 많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는 것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들리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거가 없어도 계속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 귀가 트입니다. 이것저것 들리게 되는 거죠. 다만 듣고 나서도 그 뜻을 모르게 될 뿐이죠. 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어 공부할 때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독화하고 올립니다. 김쌤 중국어입니다. 감사합니다.